안녕? 나는 공부를 잘하는 샤넬이야. 어때? 나 똑똑해 보이지? 나는 책 읽는 걸 좋아해. 그래서 오늘은 책에 관한 영어 표현을 알려줄게. 이 책은 한 번 손에 잡으면 놓을 수가 없다. 네이티브들은 어떻게 말할까? 페이지 터너가 뭐냐고? 페이지 터너는 페이지를 넘기게 하는 것. 그러니까 손에 잡으면 놓을 수 없는 책을 말해. 이라고 해도 맞는 표현이야. 그런데 책을 잡으면 이라는 표현이 한국식으로. If you take this book이라고 하면 콩글리시라는. 왜냐하면 이 책은 한 번 손에 잡으면 놓을 수가 없다. This book is quite a page turner. This book is quite a page turner. Once you start reading it, you can't stop. Once you start reading it, you can't stop. 초절정 인기 정상. 미녀 잉글리시. 오늘은 여기까지야. 아래 도팎으로 После 그렇습니다. 요즘 nak nos